가끔 보면 사랑에 빠진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너무 황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미처 결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할 결론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마냥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고 결혼하면 온 세상에 항상 장밋빛같이 참 황홀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1, 2년 살다가 보면 결혼의 진면모를 서서히 보게 됩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눈에 띄고 의견이 틀려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격상 맞지를 않아서 진통을 합니다. 나는 결혼이란 이런 것인 줄 몰랐는데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성찰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결혼이라는 것은 고달픈 인생의 노적기를 함께하는 책임을 떠맞는 것인데 미처 그런 것이 중요한 줄을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험한 세파 파도를 만나 노를 졌자니 너무 귀찮고 짜증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파경에 이루고 두 사람이 나누어지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 행복해야 될 첫 고비를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올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흥분에 들떠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결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평생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나 처음부터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체례받을 정도 되면 또 신앙생활을 한 4, 5년 했으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목적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왕왕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를 왜 따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배고플 때 예수님이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자 너무너무 흥분한 나머지 군중들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설쳤습니다. 야! 내일 아침에 날이 새면 또 가야지! 또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그들은 배를 타고 어제 모였던 곳으로 벌떼와 같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밤에 제자들만 보내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곳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찾아와서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다시 타고 건너편 가버남 동네로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 본 일 없어? 여기 예수님 안 왔어? 하고 수소문하면서 이리 찾고 저리 찾다가 부디여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라비요!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아이고 지난 밤에 저 건너편에 계셨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하늘을 날아오셨습니까? 바다를 뛰어넘어오셨습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막 맞아 인사를 했는데 이들의 반가운 인사를 받은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쌀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빵을 먹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날이 세기가 바쁘게 뛰어나와서 바다로 이리 건너가고 저리 건너가면서 한참 예수님 찾다 보니 시간은 벌써 10시, 11시 가까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도 못 먹은 처지에 점심때가 다가오는데 배 안 고프겠어요? 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 빵 한 조각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실까? 그것만이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어보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냉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얼마나 냉정한 주님의 대답입니까? 이 무리들이 얼마나 저질이냐? 예수님 보기에는 가장 저질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적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면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적기사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쫓아다니는 군중을 주님이 또 책망합니다. 왜 이적기사를 보고도 안 믿느냐 하고 책망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적기사를 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은 배고파서 떡 얻어 먹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수준이 좀 높아요. 그런데 지금 모인 사람들은 순전히 먹자야 그냥.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듭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올 때야 다 떡 먹기 위해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간증 들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있고 자식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는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좀 출세해보자 생각하고는 교회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욕구 또 필요 이것을 완전히 초월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나 뭐가 나쁘냐.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똑똑하는 사람으로서 머물고 있는 이게 나쁜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육신적인 어떤 요구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요.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그것은 다 입에 붙은 말이고. 천국 가는 것도 누가 알아요. 뭐 갈지 안 갈지 모르죠. 그러나 교회 가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말입니다. 지난번 바락방에 여러분 1개명 2개명 나우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 아마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제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사랑하는 것을 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떡 찾아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도 마음은 이 욕을 쫓으면 아니라 마음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변하는 것 같아도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쫓는 무리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점쟁이 하는 것 다 끊어치우고 예수 믿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전도자 지도자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전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보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놀라고 간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하면 하자가 있습니까? 하자 없어요. 보세요. 믿었어요. 세례받았어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교회 일했어요. 그리고 감동했어요.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하자가 없는데 나중에 그 마음이 예수 쫓는 동기가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엇이라고 창황합니까? 내가 보니 나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디였도다. 마음이 완전히 자기 중심이야. 세상적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되면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반드시 실망한다. 예수 믿고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보지 않습니까? 여섯 살 일곱 살 먹는 애가 아빠 돈 백원만 하면 아이고 귀여워 그래 백원 줄게 뭐 할래? 아이스크림 오냐 가서 사 먹으라. 또 날이 새면 아빠 이백원만 하면 좋아 내가 줄게 가져가라. 우리 얼마나 애들이 귀여우니까 지워줍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빠 눈만 뜨면 만원만 하면 처음에는 너 어디 줄래? 어디 친구들하고 쓸게 그럼 줘요. 눈뜨고 나면 또 아빠 이만원만 하면 또 뭐냐? 줍니까? 안 주지요. 어떤 부모도 그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안 합니다. 야 너 어제 만원 가져왔지 않냐? 뭐하려고 또 오늘 이만웅이냐? 안 돼! 그렇게 거절함으로써 애로 사람 만드는 것 아닙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에게는 굉장히 관용하시고 너 그러신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또 손을 주고. 그래서 가끔 교회에 예수 믿고 처음 나오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다섯 가지 더 응답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고 참 고맙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면서 속으로는 아직 어린애가 돼서 주님이 주시나 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좀 오래 믿고 믿음이 자라서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면 하나님 자라 안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이제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런 나이에 있으면서 계속 떡을 얻어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보채면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마음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66절 한번 보세요. 66절. 66절 이름으로. 이름으로. 다 같이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아니라 다시는 예수하고 함께 안 다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까? 목적을 순화시키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죄인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므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분을 붙들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므로 이 복을 내가 소유하고 사는 거룩한 백성되기 위해 예수 믿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받는 것을 고사하고 가진 것까지 뺏기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좁은 길도 험한 길도 기도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때는 무섭게 다루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이 사람을 일컬어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왜 예수 믿느냐 하는 데 대한 분명한 대답과 목적을 확실히 해주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받으시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반세기가 지났으니까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6.25가 처음 발발하고 나서 한 달인지 두 달인지 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거제도 바닷가로 몰려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피난민들이 참 몰골이 많이 아닐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와서 잘 곳을 구하러 다니고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던 일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겪은 가난과 절망은 아마 지금 40대 이하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절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낸 구호물자들이 도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그 구호물자를 배급해주는 창구 역할을 가끔 가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서 교회들이 구호물자를 모아가지고 보낼 때는 주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배급을 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것 같았고 독해 중에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자연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옷까지 하나라도 더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유통 하나라도 더 배급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거의 끝나갈 무렵쯤 되니까 구호물품이 약간 좀 줄어지고 나중에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나누어 줄까 말까 할 정도로 이 구호물자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씩 둘씩 떠나요. 다녀봐야 이제는 옷까지도 손에 안 들어오고 하니까 별 볼 일 없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언제 내가 교회 다녔더냐 하는 식으로 교회를 떠나요. 제가 어린 기억에도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배를 지어서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군중들이 거기서 예수님 찾지 못하자 또 배를 타고 가브나움 쪽으로 몰려와가지고 동네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일까 이렇게 반가워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며 그들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뜨려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 아닌 구호물자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를 배불리 먹었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오늘도 배고픈 그 시간에 주님이 무언가 먹을 것을 빨리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눈초리를 볼 때 철저하게 생각이 속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고 오직 먹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뭐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먹으면 또 배고프고 먹으면 또 배고프고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빵땅이 하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말고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를 찾아다니라 왜 먹으면 배고픈 그 떡만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나를 찾아다니느냐 주님이 탄식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바른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치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쳤다는 말 이거 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도장을 쳐가지고 위임장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왕이 자기의 특사를 보낼 때 자기 그 반지에 있는 어인을 찍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인을 찍은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어디든지 가서 왕이 보낸 특사로서의 역할을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또 특권을 위임받아서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자기만이 자기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인치신자가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찾는 사람은 물론 배가 고플 때는 빵도 달라고 하고 몸이 아플 때는 병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대받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바닥에는 누구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 영생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주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천국이 있다면 그곳으로 들어갈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인간의 공로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로의식은 너무너무 뿌리가 깊고 너무나 그 뿌리가 강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뽑지 아니하면 도무지 뽑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착각이 깔려있고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교만이 그 밑바닥에 숨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대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건방진 시각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할 때도 뭔가 주고받는 이해관계라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인식이 그 공로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해야만이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배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뭐 성령의 은혜로 참 모든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 속에 여러분이 참 붙들려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은 아직도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공로의식을 얼마나 혐오하고 계시는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 사는 국민이든 아니면 저 미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일반은 총입니다. 그런 선함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완전히 지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눈에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선하다고 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죠. 내 눈에는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선행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좋으면 어디까지나 내 눈에 좋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좋게 보일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선하면 하나님도 선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언가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건방진 질문을 번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는 일에 대한 생각 이것은 인간 실존의 본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이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로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살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살 이유가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적인 문학자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가 60도 안 된 나이에 왜 권총을 가지고 이마에 쏘고 자살을 했나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대한 문학자로 문어로 추앙을 하는데 그렇다면 더 좋은 작품을 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통제 작품을 쓸 수가 없어요. 작품을 이제 더 쓸 수 없다 생각하니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면 왜 사냐? 죽자. 그래가지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이 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는 일이란 사람들의 우상이요 종교입니다. 또 일 가운데서 자기 눈에 좀 보람되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선한 일을 했다고 할 때는 그 선한 일이 자기를 축제 세우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무언가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공로가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천국이 있다면 왜 안 들여보내주시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칼라엘이 말하기를 거둬들인 모든 곡식이 다 썩어버리고 슬픔이 사람을 펴로 만들지라도 할 일만 있으면 할 일만 있으면 그대는 다시 한번 살아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할 일만 있으면 살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신념이 인간에게는 강합니다. 이것이 그만 잘못되어 구원도 구원도 무언가 자기가 행한 일 선한 일 공로를 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건방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잘 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없어 믿기만 해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공로가 필요 없어요. 선한 행위 뭐 들고 나올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 하나로 족하고 그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선한 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4줄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일을 해서 싹쓸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받을 일이죠.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선한 것 선한 행동 공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경건치 못하지만 이런 사람을 으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으로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으롭다고 인정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믿습니까? 내가 할 일 누가 다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내가 해야 할 일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선한 행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악에 대한 형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더 있는 건 없어요. 따라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신 그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용자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자꾸 과거에 조금 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남보다 달리 선한 일을 한 것을 자꾸 마음이 기억하고 그걸 자꾸 기억하면서 우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오늘 성령께서 뿌리를 싹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 포기하시면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붙드세요. 붙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아멘 뭐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세요. 살인자가 무슨 선한 일을 헷겼어. 그러나 예수 붙들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받고 무슨 대단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이 이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가늠한 사람이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여러분 다 예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그거 다 덮어버리시고 아무것도 선한 일 한 것도 없는데도 엄청난 무슨 공로나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일로 인정을 하신단 말이요. 공로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 이상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 이상이다. 흔히들 보면 믿음을 값싼 부적처럼 그냥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 요란하게 떠들지만 참 믿는 사람다운 열매가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는 남달리 눈에 띄게 하는데 가정에 돌아가서나 직장에 돌아가서는 예수님은 냄새가 잘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여주여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 이상입니다. 믿는 것이 일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데는 모든 일을 무효화시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구원 얻을 때는 믿음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쭉 충성하게 만듭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를 보세요. 대살로니카 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온 사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때문에 소문이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일들 때문에 소문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은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죽도록 충성하게 하며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입니다. 야구부 야구부 2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따라 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 말을 바꿔서 믿음과 행동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이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교역자를 주신 목적 가운데 첫째는 교인들로 알고 신앙인격이 완성 신앙인격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교역자 주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역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떡을 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듭니다. 마시면서 먹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나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피다. 흘리신 피다. 이 엄청난 죽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날 대신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내 배를 채우는 문제만 생각하고 날마다 주여주여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정상입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게 정상이에요?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몇 값절 더 쓰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다 뿌리치고 복음을 위해서 한생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모아놓은 재물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 더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정주부라도 또는 평범한 장사하는 분이라도 가리지 않고 나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격에서 무엇인가 온통 자기를 털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몸을 던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기를 원하고 일 뛰고 절이 띕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지금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이유는 여전히 떡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우리 가정 편안하고 내 건강하고 내 소원 잘 성취되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예수 찾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믿으십시오 다른 공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믿고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믿음은 나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습니까 누구보다도 일 많이 합니다 믿음이 강해요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뭡니까 일인이라 다시 한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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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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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놀라운 동기가 되며 또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있는 자 있으면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두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